올해 미국에서는 의회 선거가 열립니다.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습니다. 앨리슨 룬더건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후보입니다.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며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그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.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 홍보 영상에도 출연했습니다. 미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보유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기반입니다.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도 최근 공개석상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너와 루즈벨트 여사는 이미 1920년대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역할이 코뿔 속 가죽처럼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너무 옳은 얘기입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의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정치 분석가 스티븐 헬스 씨입니다.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강점은 최근 전 세계에서 여성 지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. 미국에서도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기대를 갖게 하죠. 특히 클린턴 장관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욱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2년 이상 남아있습니다.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. 민주당에서도 너무 일찍 확정적인 후보가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. 공화당에서는 아직 클린턴 전 장관 같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습니다. 공화당 분석가 론 본진 씨입니다. 공화당에서도 카리스마 있고 현명하며 민첩한 대항마가 나온다면 아주 흥미롭겠죠. 한편 유권자들은 오바마 정권 이후 변화를 바란다는 것도 클린턴 전 장관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정치 분석가 스튜어트 로젠버그 씨입니다. 다음번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건 간에 현 오바마 정권과는 차별화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겁니다. 클린턴 전 장관은 올해 안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. BOA 영상뉴스였습니다.